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발자취를 성찰하는 한국기독교 역사 100선 기독교 한국에 살다를 발간합니다. 교회협신앙과 직제위원회와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설립추진위원회가 함께 발간하는 기독교 한국에 살다는 한국사회 현장에 함께했던 교회의 발자취를 재조명합니다. 최근 근대화에 기여한 기독교의 초점을 맞춰 교육, 의료, 종교, 여성, 문화, 민족 등 6개의 큰 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그 안에 100개의 작은 주제를 담아 130여 년의 한국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협은 근대화 역사 속에서 한국기독교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의미에서 기독교 역사를 정리한 것이라며 발간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오는 22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교회 프란시스홀에서 토크콘서트 형식의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입니다.